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빈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오늘은 면접장 가면서 보는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면접장 가면서 보는 영상 질문 주제는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때 남자가 좀 많은 회사가 있고 또 여자가 많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여자분 혹은 남자분이 지원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면 될지 이 주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묻는 의도는 말 그대로 지금 있는 회사의 남자가 거의 한 90% 이상이라든지 혹은 반대의 케이스로 여자가 한 90%의 케이스다 이런 실제 조직 내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묻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남자가 많은 곳에 여자가 만약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하는 직무들이 몇 개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나 전기화학 이런 쪽에 공장에서 생산 관리를 하는 직무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이 좀 많은 게 실제 사실이거든요 만약 이런 기업에 여자분이 지원을 한다고 했었을 때 면접관들은 당연히 이 사람이 잘 적응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라고 하면 여자분들은 본인이 공학 전공을 했었을 때 남자 비율이 높은 곳에서도 조직 생활을 잘 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어필하시면 훨씬 쉽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의 케이스로 여자가 많은 조직에서 남자분이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이 좀 많은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도 있고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중과 여성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더 많은 그런 외국계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본인의 전공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경상대학을 졸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남자랑 여자랑 비율이 거의 5대 5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과 얘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본인이 평상시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조직 적응력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남자가 많은 그런 조직이나 혹은 여자가 좀 많은 그런 조직에 면접을 가셔서도 우수한 대답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 맞춰서 잘 답변 준비하시고요 자 오늘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최민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